신용운전 그쵸? 그래서 우리 꼬리를 좀 더 동작을 하고 그쵸? 그대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면 이렇게 동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쉬울 때 이렇게 동작을 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쵸? 그럼 이제 동작을 하고 소세해 이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어? 육아도 가고 어떻게 되겠지? 공중이잖아요 고생했잖아? 그럼 내가 있어서 밖에다 괜찮다? 그럼. 나를 생각해. 그러지마, 얘가 먼저 해. 고생이니까, 고생이니까, 고생이니까. 고생이니까, 고생이니까.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시험이 됐어요. 손 때문에 손 안쪽으로 되고 거리는 손 안쪽으로 손 안쪽으로 손을 빼고 손 안쪽으로 bard고 손 안쪽으로 뵙게 손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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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